대단하다 너무 예쁘다 완전히 만개했을 때 왔네 너무 예쁘다 조금만 더 깨렸어 조금만 더 깨렸어 조금만 더 깨렸어 조금만 더 깨렸어 외화는 아닌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오 너무 예쁘다 여기 섬진한 면 따라서 환불을 했는데 완전 뭔가 많이 읽어왔다 아 너무 신난다 작년에 못 본 하늘이었는데 이거 진짜 대단하다 예전해서 폭신폭신하는데요 팝콘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 이곳이 없는 길이 완전 겨울이네 다른 애절이 없는 것 같아 다른 애절이 없는 것 같아 그치? 밥 먹겠다는 일이야 네 척척 세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 앞에 머리가 저 앞에 머리가 저 앞에 머리가 아 이거다 이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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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마토 파스타 네 그 요구르트도 있네 코랑코랑 상담색 예전엔 송송송송송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